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어제 새벽에 모건스탠리 보고서에서 애플이 tsmc의 soic 서비스를 m5칩부터 채택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tsmc가 soic에 투자를 하게 되고 애플도 일종의 칩 쪼개기를 하면서 칩만을 만드는 때 효율성을 더 높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각변동이 될 거고 tsmc한테는 호재다 그리고 애플도 온 디바이스 ai로 진출을 하니까 윈인이 되면서 두 회사 주가가 좋을 거다라는 식으로 방송을 해드렸는데 새벽에 많은 질문이 왔어요 좀 어렵다 뭐 이런거죠 사실은 제가 보니까 많은 상세한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반성하는 차원에서 비도 오는데 여러분도 공부하시라고 이 편을 만들었습니다 어제는 간단하게 soic를 tsmc 하이브리드 본딩 서비스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3d 적층 방식 바이 하이브리드 본딩 이렇게 되겠죠 이미 누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도입을 하고 있냐 amd가 하고 있거든요 일부 메모리 캐시 메모리를 빼가지고 그걸 수직으로 적층을 해버리고요 cpu에 부담을 덜어 가지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를 이미 amd가 tsmc 에 의뢰를 해서 이미 지금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soic 는 이미 채택을 하고 있었다 그럼 애플은 어떻게 하느냐 신문 기사를 보면 애플도 하이브리드 본딩을 기존에 침 만들 때 부분적으로 사용을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부분 사용이구요 이번에는 gpu 하고 cpu 를 쪼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플의 m 칩에는 여기 s 램이 들어가 있고 연산 부분이 이렇게 있거든요 gpu 부분도 있고 뭐 cpu 부분도 있고 mpu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monolithic approach라고 해서 one 칩에 다 우겨 넣었지 않습니까 그게 애플의 기술력이고 설계 능력인데 이제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2nm 1nm 가니까 이게 이제 뭐 s 램도 줄여야 되고 gpu 도 이렇게 또 미세화 해야 되고 one 칩에 들어가 있으면 이 모든 부분을 다 미세화 해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 부분 미세화는 요구하고 이 부분을 미세화 해야 되는 요구가 다르다 이겁니다 gpu 는 미세화 하는게 정당화 되는데 s 램 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cpu 부분도 그렇구요 이런 부분을 다 떼서 수직으로 적층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gpu 하고 cpu 를 여기 m 칩에서 꺼집어 내서 그거를 쪼갠 다음에 수직으로 쌓자는 거거든요 아마 s 램 도 수직으로 쌓을 겁니다 이게 3층으로 쌓지 뭐 2층으로 쌓지 또는 뭐 수직으로 또 수평으로 이게 병용이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어쨌든 과거에는 뭐 맞배기로 하이브리드 본딩을 도입했다면 이젠 gpu 와 cpu 를 쪼개서 본격적으로 하이브리드 본딩을 도입한다 어떻게 해요 s o ic 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적은 이제 금방 설명 드렸듯이 2n 1n 으로 가게 되면 비용이 너무 올라가죠 그래서 쪼개서 어떤 부분은 진짜 2n 1n 으로 갈 수도 있구요 어떤 부분은 5n 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10n 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이브리드 본딩을 통해서 쌓는게 비용이 훨씬 적게 된다는 거죠 하이브리드 본딩 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원 칩을 원래부터 만드는 것 이상으로 성능에 향상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아마 100이 기존의 칩 만드는 비용이었다면 1n 2n 으로 가면 150이 비용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하이브리드 본딩은 얼마냐 130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는 차라리 쪼개서 하이브리드 본딩 하면 20을 아킬 수 있지 않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비용 절감이구요 효율성 증대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플의 이런 움직임은 tsmc 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이유부의 노광장비 있지 않습니까 asml에 원래 tsmc하고 asml은 거의 뭐 영혼의 단짝이라고 할 정도로 초창기부터 밀고 당기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관계였잖아요 왜냐하면은 tsmc의 초창기 주주가 필립스였구요 필립스의 사업 부분이 나와서 만들어진 회사가 asml 아닙니까 초창기부터 어려울 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혈명의 관계였는데 작년에 냉정하게 비즈니스 논리를 들이대요 에서 이유부의 노광장비 도입을 늦추든지 하이나의 소극적이든지 이런 기사가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생각해보니까 최대 고객인 애플의 이런 움직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oic로 갑자기 선행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tsmc는 알고 있지 않았나 지금 오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유부의 도입이 소극적이었던 게 설명이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궁금한 분이 많은데 코어스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코어스. 설마 코어스가 없어지고. hbm도 soic를 통해서 뭐 로직 반도체 위에 수직으로 쌓느냐 고거는 아니죠 어제 제가 그림을 그래서 설명드렸듯이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인터포저면 여기 hbm 있고 여기 위에 이제 뭐 로직 반도체. 뭐 gpu이든지 cpu든지.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gpu cpu 용어를 쓰지 않고 엠 칩이죠 엠 칩 안에 다 있으니까 그 엠 칩을 이제 gpu cpu로 나누는 거니까 제가 요렇게 이제 이렇게 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요 hbm은 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사의 칩 안에 있는 거를 꺼집어내서 적층을 할지언정. hbm은 요 위에 이렇게 올리는 거는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발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코어스하고 이 soic가 그대로 병렬로 존재를 하는 한마디로 함께 존재하는 그런 그림을 어제 그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서 한 번 더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면. 코어스의 관계에서 hbm의 활용 방식은 tsmc가 활용하는 방식은 여전히 인터포저 위에 그니까 코어스 방식을 유지하면서 기존에 칩과 2.5d 방식으로 제조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되냐 tsmc하고 애플하고 tsmc가 오늘 뭐 무려 사 퍼센트나 올랐죠 천 대만 달러를 넘었는데. tsmc 총이 거의 뭐 천 삼백 조가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어마어마하죠. 어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를 하셨으면 주가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눈치를 취했었을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애플하고 엔비디아라는 양대 거대 공룡을 고객으로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tsmc 쪽으로 아시아 펀드 쪽에 돈이 다 몰리는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대만에 소재한 장비 회사들을. 전혀 없이 더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kyc라든가 유니마이크론 같은 회사를 계속 추천하는 거 보면. 대만에 돈이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주가가 계속 우상향 이잖아요. 그래서 애플의 온 디바이스 ai 에 대한 어떤 열망을 시장에서 좀 재평가하는 그리고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여러분도 잘 대응하셔서 엔비디아 일본도에서 다른 여타 종목으로 옮겨 가실 때 이런 흐름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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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가 되겠습니다. 많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